솔라시 박스 차 없는 애는 만나지 말어 그렇지 선물 공세 맘에 든다 너 이쁜 것들은 인기도 많아 그래 신나게 한번 흔들어 봐 너네 오늘부터 일일? 부럽다 너네 다음에 나도 한번 가르쳐주라 얘들아 어디서 왔냐고? 몇 명이서 왔냐고 묻는다 얘 부라는 뭐라고 했을까요? 닥소를 하시고 지금 인터넷으로 부라의 대답을 보내면 빵빵한 선물을 쏜다네요 나도 보내야지 짐승들 좋아서 집 나가네 얘기 한번 들어볼죠 투비컨티뉴